재생과 트렌드 늘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벤트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 퍼블스톱의 그란트리스모 스포트 데일리 레이스 2021년 1월 22일 스파프랑코샹 10바퀴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매칭이 좀 잘 잡힌 편인데 오늘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섯번째고 스파프랑코샹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거 영상 업로드 안했어요? 너무 개박살려서 이 아우디 RC18이 옛날에 현대 타고 나왔을 때 상위권에 많이 있는게 보여갖고 아니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나 타봤는데 그거 타고 16명 중에서 13등을 씁니다 빡이 쳐요 안쳐요 공개를 안하는게 정답이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구동방식에 문제가 있는거다 생각을 해서 포르쉐가 전 몰랐는데 이게 4륜구동이더라구요 이걸 타고 예산을 한바퀴 돌았는데 상당히 기분이 괜찮은겁니다 그래서 역시 구동은 4륜구동이다 레이싱하기에 가장 좋은 구동 4륜구동이다 그런걸 느낄 수가 있는 매우 수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본경기에서 끌고 나왔는데 제가 3인칭으로 플레이하니까 좀 균형을 못잡는 그런게 있어갖고 연습을 완전히 아이고 연습을 완전히 운전석 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인칭 플레이 못할 것 같고 어디야 뭐 운전석 시점으로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번에야말로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을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이 차가 처음에 탔을 때는 속도가 되게 가속이 되게 빠르더라구요 그래갖고 어? 이게 왜이렇게 같은 클래스인데 차이가 나지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차들은 6단계고 얘는 7단계이라서 그냥 기어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 뿐인데 마치 가속이 빨리 되는 것 같은 차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바퀴 돌아봤는데 2분 3... 2분... 2초 7인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달리면은 기록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2021년 1월 22일 스팟바람꽃샹 열바퀴 데이리 레이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이면 최소한 저기서 시작하지 않겠지? 여기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여기 이게 저에요 깜빡깜빡이는 곳 5등이니까 아마 직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에서 놀 수 있을 거고 어쩌면 3인칭으로 가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점에서는 다른 차량들을 움직이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 레이더로 보는 방법들인데 레이더는 진짜 코앞에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잘 안 보이고 이게 진짜 백매로가 없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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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가운데서 시작하면 진짜... 진짜 미워한다 아... 젠장... 쓰읍... 앞에 한가운데서 없이 시작하냐고 그래도 다행히 상위권 라인에서 놀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네 어... 뭐니 근데 이거... 진짜부터... 어?! 이거 사륜구동이라서... 티셋을 안 켜도 될 줄 알았는데... 연습주행 때는 잘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이게 이 친구야... 역시 연습과 세절은 다르다... 야...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네... 또 저는... 이 영상을 남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한 명... 나갔고... 아... 나갔는데 역전을 못하겠고... 역전을 할 수 있을까? 나갔다... 아... 그니까 아우디가... 저게... 난 좀 몰랐는데... 아우디가... 저거더라구요... 원래 아우디 하면 사륜구동이 국룰인데... 저 차는 희한하게... 저 레이싱칸이 희한하게... MR... 뭐... 뭐야... 미드쉽... 미드쉽이라고 해야 되나? 미드쉽? 그래갖고... 어쩐지... 달릴 때 안전성이... 더럽게 없더라... 그래갖고... 아... 이게... 브랜드명만 봐서는 안되겠구나 하는걸로... 오히려... 포르쉐가... 미드쉽 엔진 차량을 많이 만들다보니까... 얘네들꺼는 아예 관심도 안뜨고 있었는데... 구덩이... 사륜구덩인거 보고... 바로 탔거든요? 근데... 저거 다르잖아... 느낌이... 타는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갖고... 되게... 좀... 의외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상식적으로는 정상이거든요? 아우디가... 사륜구동 만들고... 포르쉐가 미드쉽으로 만들어야 정상인데... 둘이 서로의... 단점을... 나 뒤에서 누가 쳤어... 둘이 서로의 장단점을... 장단점을 너무 잘 알아갖고... 그거를... 구동식에 대한... 개념을... 관념을 바꾼게 아닌가... 어... 가봐... 뒤에서 누가 친사람 분명히 0.5초 아니면... 2.6초 중에 한명일거야... 브레이크 너무 일찍 밟았는데... 그만큼 가속이 빨리 되겠죠? 밑잡이 더... 일단 1,2,3등이 저쪽 앞에 있고... 4등은... 뭐 쫓아올 수 있으면 쫓아오겠죠? 지금 제가 신경쓸을 바는... 앞에 사람들이 뒤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뒤에가 훨씬 빠르네... 제가... 랩타임에서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는... 이거를... 지금 알고... 지금 기회를 달았네요... 5... 4... 3... 아... 3... 지금 7단기어지... 7단기어다...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 어린 시절에 이니셜 디플레이 할 때... 주력 차량이 5단기어였는데... 카드 잃어버리고 6단기어 차량으로 바꾼 이후로... 되게... 많이 헷갈려 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정말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음... 확실히... 운전석 시접 쪽이... 좀 더... 그... 집중이 잘 된다고... 쓸데없는 게 안 보인다고 해야 될지... 코앞에 있는 라인만 보면 되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울 일이 생겼을 때는 되게 불리한데... 지금은 싸우지 않으니까... 아까도 이랬어요... 앞차하고도 뒷차하고도... 똑같이 차이 나갔고... 저 혼자 달리는 거... 그거 지금 똑같이 다시 걸렸는데... 괜찮을 겁니다... 제가 실수 안 하면은... 지금 뒷차가 멀어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실수 안 하면은... 앞에가 언젠간 거꾸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저... 집중력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내 집중력이 문제지... 여기서... 6... 5... 4... 3... 2... 1... 3...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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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1등하고 48초 차이 났어요. 48초면은 믹스커피 하나 타먹을 수 있겠다. 3등 앞에 있는데 포디움이냐 포디움 아니냐의 기로에 서있는 저 2등도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만 2등까지 놀이를 배짱한 저한테 맞고 3등이 어떻게 손에 닿을 것 같으면서도 점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나 약간 그거 걸렸어.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아까 했던 말인거 아닌가 기억이 안나요. 워낙 레이스를 똑같이 너무 많이 해갖고 큰일났다. 정신이 정신 상태가 희한해지고 있어. 발 떼면서 올라가고 발 안떼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저기서 한번 실수하면은 앞에 직선에서 다 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5, 6, 5, 4 지금 3단이죠? 근데 밑에 볼 수가 없어. 기억이 어디 안 써있나? 아 핸들에 서있네. 어 핸들에 서있다. 아 근데 핸들까지 시선을 내릴 바에는 그냥 계기판을 보고 말겠네요. 어디 한가운데에 서있으면 좋을텐데 유리창 한가운데에 서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갖고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4련이니까 좀 낫네. 진짜 미드쉽, 미드쉽, 후륜구동 죽어 제발. 제발 죽어줘. 1, 2, 3 앞차하고 점점 멀어진다. 나 혼자 다니냐. 근데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을까요? 아닌데 혼자서 달릴 이유가 없는데 한번 실수 있으면 중위권하고 싸워야되고 실수 안했으면 상위권하고 싸웠을텐데 중위권들도 왜 실수를 저렇게 많이 했지? 5, 4, 4, 3, 2, 1, 1 1 3인칭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근데 무서워. 괜히 사고나면 짜증나니까. 1, 2, 3, 4, 5 잘 달린다잉. 확실히 이정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코스에서는 실수 안하겠지. 혼자서 달릴 때는 그런 점이 이 게임의 무서운 점입니다. 샥 고인물만 남아갔고 저하튼 일반인들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점점 멀어진다. 7단이죠? 6, 5, 4, 3 4단, 3단 혼자서 달리면 웬만하면 실수 안하죠? 약간 사람들이 붙어있고 이래야 멘탈이 핸들리는데 이정도 거리 차면 좀 안정감 있게 자기 혼자서 타임어택하는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저도 겪어본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뒷차하고 점점 벽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여유롭게 달리는 건가? 기차야 죽이려고 안달이 낫겠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나 지금 이 경주 연속으로 두 번 뜨고 있는 거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직도 다섯 바퀴 다 다 달려야 돼 두져버릴 것 같애 4, 3, 2 원래는 바가 한 단, 그니까 한 단 더 갈 수 있는 코너들도 약간 페이스 줄이면서 달리고 있는 게 지금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머리, 목, 모가지도 너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젊었을 땐 다 했지 네고 레이스가 4시간, 5시간 만경 6, 5, 4, 3, 2, 1 돌고, 돌고 아, 타이어 끌리는 소리 너무 무서워, 진짜 제발 5, 4, 3, 2, 1 아, 아까 3등하고 3초까지 줄였는데 또 멀어지네 3등아 제발, 같이 가 같이 도는 게 재밌지 않냐? 혼자 도는 건 재미없지 않니? 아, 뒷차 엄청 빠르네 미치겠다, 진짜 뭔데 저렇게 빠르지? 보내줘, 저거 다가오면 보내줘야겠네요 지금 싸울만한 신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보내줘야 돼 보내주고 제라도, 저 친구라도 1등, 3등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막아줘야 돼 막아, 막아, 막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만의, 아까 전 멘탈하고 피지컬이었으면은 좀 같이 싸웠을 텐데 지금은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압도적으로 빠르구만 아, 근데 또, 3등 또 패실 수 있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기가 문제인데 제가 이 코스를 엄청 못 돌더라고요 이 코너를 엄청 못 돌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안 나옵니다 딱히 뚜렷한 해결 방법이 안 나와서 그냥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1초 차이 나죠? 쟤네 지금 신났죠, 지금 나를 잡을 수 있으니까 눈 앞에 보이니까 이 친구가 특별히 실수를 한 건 아닌데 꾸준히 랩타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자기가 더 잘 달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름답게 추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까지 도달하는 거죠 문제는 추월하는 순간에 얘가 길을 잘 베켜줄 거 아닐까 그거의 문제인데 난 쟤랑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먼저 보내줘야지 그래도 끝까지 하면 달래라 4, 3, 2, 제가 파이트 하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리 보내줄 테니까 보내줘야겠다 먼저 가십쇼 먼저 가십쇼 됐다, 이제야 좀 편해졌네 이거, 이거 멘탈 흔들린다고? 어, 빠르네 니가 내 대신 3등을 잡아줘 근데 7등도 쫓아오네요? 아니, 6등도 쫓아오네요? 설마 저 차이 나는 걸 뺏기겠어? 4등 잡... 4등...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4등을 잡읍시다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마 못 잡겠지? 근데 3등 왜 이렇게 가까워졌나? 다 가까워진 건 아니네 어휴... 야, 4등 귀껏 다... 얘 안 보여줬더니 왜 저래? 어, 저 친구 보게? 어휴, 씨...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달리니까 재미없디? 어휴, 자... 지금... 라인 정확도가 완전히... 아, 산 죽었다! 아, 14등이잖아, 씨... 장난하는... 백마커 잡힌 거잖아, 지금... 에잇, 젠장 깜짝이야 균이 좋아했네... 다시 4등이... 그... 기운도 되찾고 다시 저를 추... 추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추화를... 시켜줬으면은 좀... 알아서 잘 달릴 거시지... 근데, 제가 한번... 추화를 시켜주는 걸 봤으니까... 아마... 무리하게... 추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 쟤는 비켜주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싸울... 의욕이 안 납니다... 라고... 이번에도 보내줄 거예요... 가라... 뭔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직선에서 똑같이 봐주고... 똑같이 저 친구 입고 나서 비틀 걸 주고... 뭐냐 한번 볼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런 거 한번 볼까? 음, 개구기간... 4등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네요... 타이어 멀쩡한데... 왜 저러는 거지? 이거 뭔가... 저 친구 비틀비틀 되는 게... 인터넷 연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앞차가 있는 걸 보고... 좀 심리적으로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건지... 뭔가 좀 오묘하네요... 이번엔 잘 돌겠지? 이번엔 내가 실 수 없다... 이번엔 내가 실 수 없다... 4, 4, 3, 2... 이, 이 LMP 클래스는... 핸들 돌릴 때... 시야를 가려갖고 짜증나... 시야를 가려고 하고 짜증나... 야, 안되겠다... 니 실력으로도 상대는 못 잡겠다... 우리 그냥 같이... 사이좋게 들어가자... 같이 가... 내가 너 두 번이나 봐줬는데... 이거 같이 못 가주냐? 저 또 바깥 여행하고 오네... 7, 6, 5, 4, 3, 2, 1... 7, 6, 5, 4, 3, 2, 1... 돌고... 돌고... 음, 됐다... 이제 두 바퀴만 더 돌면 돼요... 끝났다...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1, 2, 1... 스파프랑 코시앙은 무슨... 변경 없나...? 이 코스 도... 어지간히 악명 높은 코시다 보니깐... 별... 배... 없... 별명 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 5오오오 Episode 1 음, 이제야 좀... 잘 달리네... 한번 실수하니깐 정신 차닌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 힘들어... 4, 3... 이제 3인칭을 한번 돌려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뒷차한테 공격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아, 4등이랑 3등이랑 싸우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줄 알았지.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4등하고 3등이 싸우면 돼요. 재밌다. 구경 가고 싶다. 4인칭... 아, 이제 좀 시야도 빵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뭔가 좀 남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운전석 시점은 현장압은 있는데 특히나 이 클래스가 너무 운전석 시점이 꽉 막힌 느낌이어서 운전하기 너무 답답하단 말이지. 야, 4등이 3등이 깰 수도 있겠다. 깨라, 재밌겠다. 오라차차차차차 아, 3인칭이 확실히... 편하긴 편해... 아, 망할... 그래도 아까처럼 1등하고 48초 차이는 안 안 나고 28초 밖에 차이 안 나갖고 이번에는 꼬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전에 달렸을 때 꼬리 못 했거든요? 1, 2, 3, 4, 5, 6... 아까, 아까 전에 꼬리 못 했을 때 여기서 튕겼었습니다. 한 6초 정도만 더 있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바퀴입니다. 4등하고 3등,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이 되는 바이고 저는 강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난 끝났어. 한국은 5등 민족이야. 한국은 5등한 민족이다. 야, 그런데 진짜 붙는다, 저게. 신기하네. 저거 잘못 싸운다면은 한 놈 나갈이 되면은 내가 4등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나쁜 사람 심부라니까. 진짜 나는 5등이라도 만족해. 5등으로, 5등. 6, 5, 4, 3... 1, 2, 3... 2, 3... 3, 4, 3... 2, 3... 3, 4... 왠지 분위기가 알싸 한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잖아. 사람이 됐다! 누구지? 얘였나? 페널티 모거라 페널티급은 아니냐? 아 얘네요 제가 아까 아껴줬 제가 추월을 양보했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면 뒤에 앞에서 쫓아가던 사람이 프레셔를 느꼈는지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깝다 아니 저야 뭐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어차피 저는 이번 승부 노은 사람이라서 앞에 사람하고 되게 좋은 승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너무 시시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저 친구가 잘 달라요 어디서 온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거리에서 달려오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툭툭툭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저를 추월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쫓아갖고 3등까지 잡은 거 보면 진짜 보통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제 실력만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판은 꼬리는 했다 다행입니다 아휴 나 몇 등 실 시작했더라? 어? 저 페널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페널티 한 번도 안 먹었어 이것도 기술이다네 그럼 다행스럽게도 스포츠맨 스포츠맨쉽 레이팅은 늘어날 것 같고 아 근데 약간 이거 3인칭으로 하니까 라인 잘 잡히는 거 느낌이 좋아 같고 운전석 시점 고집 안 했으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항상 후회는 늦습니다 내 차만큼 후회도 늦어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 올라가긴 올라갔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터할 것 같아 멀 참음이라서 터할 것 같아 마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쳤어요 다음에 빨리 다음 주 내가 코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옛날엔 이 게임이 날마다 코스를 바꿔갖고 들어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했는데 이거 언제부턴가 일주일로 고정시켜버려서 너무 별로다니? 여기는 이번 주 성과가 좋았고 여기는 개판이었고 여기는 고만고만한데 나는 알게 모르게 스쿠바 서켓을 사랑하는 것 아니었을까?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 자고 충전 뜨는데 충전이 꽂아놨는데 충전이 안돼요 패드를 사야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